오늘 전라북도에 대한 도입 후의 도정질문에서는 새만금 예산 복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새만금 관할 분쟁에 대책이 있느냐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젠버리 파행을 전북 탓으로 몰려는 정부의 보복성 폭거라는 데 서로 공감하는 만큼 전라북도에 대한 도정질문은 질책 대신 당부로 채워졌습니다. 대폭 깎인 새만금 SOC 예산이 다시 복구되도록 힘써달라는 요구입니다. 본격적인 국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전북도 역시 도구회와 함께 강력 대응책에 나서 국회 및 예산실의 핵심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설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야 양당의 원내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만나서 원상회복에 관한 당위성을... 근래 탄력이 붙은 새만금 기업 유치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냐는 물음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기업들 역시 염려가 많은 건 사실이나 투자는 유지되고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도로, 공항, 항만 등 새만금 기반 시설이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입주한 기업들, 또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관할 건 분쟁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의 미지근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 두 지자체 시장과 시 의장들과 직접 만나 열심히 중재해왔다고 항변했습니다. 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군산과 김제가 서로 감정을 내세운 탓으로 돌렸습니다. 관할 건 분쟁이 격렬한데 새만금 특별 지자체 설립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은 김 지사는 관할 건 문제와 특별 지자체의 추진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특별 지자체를 통한 새로운 협력 모델은 새만금 예산을 회복하는 데도 동력이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so that you can go past your room and will not break the Tracy will not break the will not't break the We will not break the ho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